사진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사진을 찍는다는 것 폴 맥카트니 전속사진가 김명중 작가님이 전하는 메시지 오늘 여러분이 만나보실 책은 아름다운 여배우 손희태 배우님의 추천서 오늘도 인생을 찍습니다.입니다. 실수, 거절, 좌절, 두려움, 도전, 용기 인생이라는 사진집에서는 모두 소중한 장면들입니다. 11년 동안 비틀즈의 멤버 폴 맥카트니의 전속사진가로 일해온 그는 마이클 잭슨의 사진가로 대중앞에 선 그의 마지막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고요. 조니뎁, 나탈리 포트만, 빅토리아 베컴, 클라우디아 슈퍼, 무하마드 알리, 찰스 왕세자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들과 함께 촬영했죠. 한국에서의 대학 진학 실패가 오히려 성공의 시작이었다고 말하는 그는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진가라고 여기고 있답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며 숱한 스타들을 찍었지만 정작 가족들의 사진 찍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최근에는 서울 구석구석을 걸어다니며 소소한 사진 찍는 재미에 흠뻑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 소개만으로도 김명중 작가님은 굉장한 실력가이고 사진가로서도 뛰어나지만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기록하고 있다면 당신도 사진가입니다. 폴 맥하튼의 전속 사진가 김명중 작가가 전하는 삶과 사진에 대한 생각 성공한 사진가는 처음부터 완벽했을 것이다. 사진가라는 직업에는 환상적인 이미지가 녹아있죠. 특히 유명인을 촬영하는 사진가라 하면 화려한 조명, 전문가 포스가 뿜어져 나오는 스튜디오, 유명인사와의 교류 등이 연상되죠. 별색의 사람 같다. 그렇게 본다면 폴 맥하튼의 전속 사진가 엠제이 킴은 별색의 중에서도 별색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도 인생을 찍습니다는 별색의 사람이 아닌 실수투성이 평범한 사람이었던 엠제이 킴이 어떻게 사진가가 될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사진가를 꿈꾸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식 사진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합니다. 출발선부터 달라야 한다며 고스펙을 강요하는 시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한 발 한 발 꾸준히 나아가 마침내 꿈을 찾은 김명중 작가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지도가 되어줄 것 같은데요. 오늘 인생서점에서 김명중 작가님의 오늘도 인생을 찍습니다. 함께 하셨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이 시기 여러분 힘내시라고 인생서점이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